안녕하세요. 산야초 나라입니다. 들로 나왔습니다. 이 밭뚝이나 논뚝, 습지 그런 곳에서 자라는 국화과의 한해사리풀입니다. 줄기대는 자줏빛이고 잎들의 모습이고 이쪽 주위에 여러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일반 풀들은 풀냄새가 나는데 이 약초는 잎과 뿌리에서 한약 냄새가 납니다. 그게 한가지 특징, 식별하는 법이고 또 식별하는 방법이 이 줄기를 보십시오. 이렇게 자줏빛이죠. 이 줄기를 딱 꺾어보면은 처음에는 흰 유액이 나오다가 잠시 시간이 지나면 검게 색깔이 변합니다. 그래서 검을 묵자를 써서 묵할련이라고 부르는 바로 할련초입니다. 여보십시오. 검정색입니다. 이게 특징입니다. 뿌리도 여보십시오. 뿌리의 모습인데 이 뿌리도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. 이 잘라보면 잠시 후에 이 뿌리도 색깔이 검게 색깔이 변합니다. 여보십시오. 그리고 일반 풀들은 풀냄새가 나는데 이것은 한약 냄새에 비싸다니 그윽한 그런 한약 향이 납니다. 이 할련초는 주로 약재로 쓸 때는 꽃이 피일 때 꽃 모습은 오른쪽 화면처럼 앙증스럽게 꽃을 피웁니다. 이렇게 꽃을 피울 때 이 전초를 채취를 해서 약재로 사용을 하는데 주로 나물로 먹기보다는 차로 해서 먹습니다. 할련초 차라고 합니다. 이 꽃과 잎, 줄기 그리고 뿌리까지 전초를 채취해서 그늘에 말려가지고 잘게 썰어가지고 말린 것 이래 5-10g씩 달여서 복용하고 또 가루 분말을 내서 먹기도 하고 생즙을 내서 먹기도 합니다. 또한 이 할련초는 그 성질은 평하고 맛은 달고 시고 사포닌, 리코친, 탄닌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이 줄기를 꺾었을 때 검게 변하는 것은 쿠마린류 성분인 웨텔로락톤이라고 하는 성분이 공기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. 이처럼 이 할련초는 머리카락 수염을 검게 하고 또 암치료약으로도 사용합니다.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양기부족, 의미, 조루, 발기부전 등의 좋은 효능이 있고 여성의 불감증, 냉증, 자궁염 또한 보신, 보음 또 보정작용을 탁월하고 오래 먹으면 뼈와 근육이 튼튼하며 무병장수한다고 했습니다. 오늘은 묵할련이라고 하는 바로 할련초였습니다. 그럼 산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